노후에 가장 많이 하는 10가지 후회, 나이가 60대를 넘어서고 70대에 들어서면 살면서 많은 후회가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모두 내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겠지만, 오늘은 많은 책 속에 나와 있는 인생에 있어서 70대에 접어들면 후회가 되는 10가지 종류를 정리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10가지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맙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지 못한 것.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지역적인 특색에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 남자들도 물론, 특히 유럽의 터키나 또 일부 나라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죠.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마움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지내면서 그 사람한테 항상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라는 각각의 울타리에 얽매여서 남녀를 구분짓고 살아왔던 것.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남자는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는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이기 때문에 저거는 할 수 없다. 여자만 하는 일이다. 이런 구분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아온 게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친구들과 열심히 살면서 놀기도 하고, 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매를 가꾸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나의 삶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이후에 4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쫓기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어느덧 50대, 60대가 지나갔죠. 그러면서 내가 챙기지 못한 나만의 건강, 나중에 60, 70대가 되면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나와의 악연을 남겨두고 인생을 보내온 것. 사실 살면서 인연 속에서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인연인 줄 알고 살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끊지 못하는 악연으로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악연을 남겨두고 노년을 접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남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두고서 우리가 노년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악연을 끊던가 아니면 풀어야 되던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종류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악연은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온 것. 막상 다음 날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1년이 되고 몇십 년이 된 후에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지나고 보면 기억에도 남지 않은 일들인데, 왜 그 당시에는 그토록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았는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해보면 크게 항상 매일같이 매일 시간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살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70대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빠르게 걱정을 내려놓았어야지 좋았지 않았을까? 그 많은 걱정들 쌓이고 쌓이고 쌓여봐야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아마 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하면서 내려놓는 방법, 그리고 고민에 있어서 큰 고민거리가 아닐 때에는 별거 아니라고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성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에 나 자신을 너무 얽매여서 살았다는 것. 경쟁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에 있어서 뒤처지기 싫고, 또 경쟁력에 있어서 살아남아야지만 우리가 성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생.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면 부질없었던 일들. 왜 그토록 우리 자신을 혹사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남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막상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부부가 함께할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60, 70대가 되면서 항상 붙어 있어야 되고, 같이 있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기댈 수 있지만, 나머지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줄 게 없다는 생각을 갖는 부부. 그런데 50, 60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성이 천천히 접어들게 됐을 때,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후회라고 합니다. 사실 부부가 할 수 있는 취미라는 게 생각해보면 적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곤 합니다. 남자가 왜 뜨개질을 해, 여자가 왜 이런 스포츠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사실 많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라도 운동이든, 일반적인 취미활동이든, 또 요즘 같은 미디어가 발전된 세상일수록, 영상을 보면서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의 취미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부부가 공통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남은 일생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취미를 못 만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중에 한 반려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더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부모한테 자라지 못한 것.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노년의 입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상태에서 부모의 입장을 100%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살아나가면서 젊을 때에는 부모의 입장을 모르고, 부모의 잔소리로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30대, 40대, 50대가 되면서는 우리가 가장으로서, 우리가 이 집의 엄마로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 자신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60, 70대가 되고 보면, 그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부모가 우리한테 지적하고, 교육시키고, 훈계시키고 리드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깨달음들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죠. 그래서, 아, 그때 부모님이 왜 그 말씀하셨구나. 옛 어른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일들로 규제를 시켰는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부모의 말을 좀 더 들을 걸 하는 후회가 굉장히 많다고 하죠. 아홉 번째, 돈을 모아두지 못한 거. 대부분 은퇴 계획을 삼기도 하고, 보험과 각종 펀드, 그 다음에 은퇴 자금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들의 종류로 저축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모자른 게 돈이죠. 있으면 더 쓰고 싶은 게 돈이고, 최근에는 전 세계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도 조건은 좋은데 모자란 부분은 돈입니다.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기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돈을 손을 벌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안 맞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한다고 하죠. 열 번째, 자식들과의 많은 대화를 하지 못했던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인 경우에는 교육을 1순위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하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을 가면 성공을 하고, 직장 생활이라도 인류 회사로 들어가면 성공을 한다는 지름길의 열쇠에 우리들은 잣대를 삼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많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사회성을 갖출 때에 부모와 생기는 괴리감과 대화의 단절로 오는 관계에 있어서 허무함을 정말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60대, 70대가 느끼는 후회되는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한 가지라도 나한테 결부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빈곤하게 살아가는 4가지 유형, 게으르기는커녕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번듯한 회사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부업을 열심히 할 정도로 노력하며 살았죠. 근데 은퇴할 시점에 거의 왔음에도 평안한 노후를 보장할 만큼 모아놓은 게 없다면 당연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다르게 보면 흥청망청 쓴 것도 없이 돈이 술술 빠져나갔다는 게 아주 신기하고 미스터리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모아둔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이 들어서 모아놓은 돈 하나 없는 노인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는 소탐대실. 돈 못 모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적은 돈에는 벌벌 떨면서 뭉칫돈이 나갈 때는 의외로 계산도 허술하게 하고 쉽게 결정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을 절약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만, 수천만 원 또는 집 살 때처럼 수억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대충 보고 통 큰 결정을 팍팍하니까 돈이 모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돈을 써야 할 때 회사 일하듯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결제를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자기 돈을 쓸 때는 자기가 무슨 재벌 아들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앞뒤 재지도 않고 쉽게 결정을 척척해버리니까 평소에 작게 절약해온 그 노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크게 손해를 보는 일이 찾아집니다. 그러니 재산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마치 권투할 때 열심히 움직여서 재벌 날리다가 그냥 자신은 결국 스트레이트 강펀치를 허용하는 격이죠. 두 번째, 경제에 무관심.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경매, 공매에 연금까지 열심히 파고드는데 도통 이런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믿는 아주 충성파죠. 회사가 곧 작이고 자신은 회사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경제에 대해 무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활 경제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를 가져오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남들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해서 투자에 이용하는 세상에 혼자서 독야청청 월금만 가지고 살려니까 물가를 따라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금융 문맥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내심이 없다.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게 없습니다. 시작은 하지만 끝맺는 일은 절대 없죠. 언제나 중간에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글이 조금만 길어도 못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와도 책을 덮어버립니다. 하다못해 유튜브 영상도 1, 2분 이상 진득하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돈 버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취미생활도 잘 해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보 시절 겪어야 하는 그 힘든 과정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두 번 하다 말고 때려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술자리에서는 아주 진득하니 끝까지 앉아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행력 부족. 말로야 뭐든 못할 게 없습니다. 말한 대로야 했다면야 아마 재벌이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아이디어는 속구치고 비전은 빵빵한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허풍이 센 거라기보다는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실행이 되기까지는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뚫고 결국 돈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실현시킬 돌파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겁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을 실현시키려면 그 귀찮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를 거듭하게 되는 거죠. 실행력이 떨어지면 결과로 나타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실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사실 조금 늦었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돈도 모일 수밖에 없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의 돈 걱정 없이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잃기 싫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여섯 가지 예전에 어르신들 모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관절염에 좋다 저 약이 혈당 조절에 좋다는 식의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면 왜 맨날 어른들은 모이면 그 약 얘기만 하나 했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이런저런 몸에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규칙적인 운동일 겁니다. 그래서 만보 걷기를 시작으로 등산도 다니고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가까운 헬스클럽 회원권도 끊고 말이죠. 하지만 건강을 위한다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갖고 운동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효과도 아주 좋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중요한 그 여섯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폴리페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항산화의 여왕, 체내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이런 화려한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체내 염증을 예방하고 DNA와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종류만도 5천여 개에 이를 정도로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멋진 폴리페놀은 카카오, 녹차, 포도, 고구마, 블루베리, 크랜베리, 양파, 사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서 폴리페놀 효과를 보시려면 카카오 70% 이상 함유된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 밀크 초콜릿 드시면 당만 올라가죠. 전혀 좋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은 심혈관 보호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뭐니 뭐니 해도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이 밥 한두 공기 배불리 뚝딱 먹어치우는 것을 건강을 지키는 비결로 여기는 생각은 여전한 듯 싶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먹는 것을 보면 참 복스럽게도 먹는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탄수화물은 중장 연기 허리둘레를 늘리는 일등 공신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인 사람들 치고 밥과 빵 국수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술 마시고 귀가한 늦은 밤 얼큰한 국과 밥 한 그릇 또는 라면 한 그릇 생각만 해도 죽여집니다만 신진대사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우리 중장년들에게는 아주 취약 중에 취약입니다. 혈당 올리고 내장 지방 쌓이고 말이죠. 탄수화물을 아무리 안 먹는다 해도 하루에 100g 이상은 섭취해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드시더라도 흰쌀밥과 밀가루 빵은 피하고 현미밥이나 통밀 등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겨가 깔깔한 그 음식을 드시는 게 되레 몸에 좋다는 거죠. 입에 살살 녹는 것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중독성이 있으니까 신경 쓰고 조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리살을 주체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올리브 오일을 먹자.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식품은 포만감을 줘서 배고픔을 최대한 4시간 참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뱃살을 빼는 좋은 방법 중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먹어 식욕을 억제하는 것이 널리 쓰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게 되면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밥 한 술에 올리브 오일 한 술이 아니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방법을 생각해내셔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이 탄수화물과 같은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지수를 억제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죠. 네 번째 적게 먹기 식탐 많은 사람은 음식을 마주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다 먹고 배가 터질듯이 부르면 때론 너무 많이 먹어서 등까지 아파올 때 비로소 깨닫죠. 소식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틀렸다. 너무 많이 먹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장의 70%쯤 찼을 때 숟가락을 딱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혈당치가 안정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금물 중에 금물이죠. 허기져서 공복에 허겁지겁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침밥은 챙겨 먹는 게 좋고 식사 전에 물 한 컵 마시고 시작하는 방법도 있죠. 다섯 번째 천천히 음식을 씹어 먹기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에 소화 흡수를 좋게 하고 둘째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져 소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뇌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기능 발달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미각이 민감해져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 것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나이 먹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천천히 먹게 되면 위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실은 천천히 씹어 먹으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뇌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래서 뇌에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때 지능 발달에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빠르게 먹는 나쁜 습관은 어려서부터 시간에 쫓겼던 그런 바쁜 일상 때문이죠. 그래서 밥을 빨리 먹는다는 것은 능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됐죠. 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남자들 군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그 짧은 점심시간에 복잡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제때 돌아오기 위해서는 후다닥 먹어치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속된 말로 우리는 식사를 한다는 것이 식사를 즐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채우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음식 좀 천천히 씹어 삼키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잠들기 전 허브티를 마시기 중장년 들어서도 수면부족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을 증가시키고 잠 못 뜨는 밤에 느끼는 그 심한 배고픔 때문에 늦은 식사를 하게 되고 낮 시간 동안에는 더 많은 탄수화물과 설탕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체중이 불어날 수밖에 없죠. 잠을 자서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 면역체계도 망가져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될 뿐 아니라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나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울증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한다거나 TV를 밤늦게까지 본다거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핸드폰을 보는 것과 같은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자기기들을 침실에서 치우고 잠자기 한 시간 전부터는 기기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대신 로즈마리, 라벤더, 그리고 페파민트 이런 티를 저녁 식사 후에 느긋한 마음으로 마시게 되면 마음 진정 효과도 있고 숙면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운동만으로 건강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폴리페놀 많이 들은 과일과 야채 많이 먹기, 탄수화물 적게 먹기, 올리브유 먹기, 소식하기, 천천히 음식 씹어 먹기, 저녁 시간에 허브티 마시기, 건강을 위해 운동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은 평생토록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열까지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을 위해 나이 들수록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만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새겨두고 무조건 많이 하고 살수록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지만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부모의 돈으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공부, 시험 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공부, 수험서와 문제집과 함께하는 공부, 금방 외워서 금방 풀어서 금방 결과를 얻어 금방 잊어버리는 공부, 점수와 진학, 취업가치,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호흡이 얕고 가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억지로 했다 보니 학교 문을 나서면 책만 봐도 지긋지긋해지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착각하기 일수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가쁘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에 숨을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과 뇌에 불어넣어 주듯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져서 몸을 끌고 다니기 전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을 조화롭게 맞춰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에 매일 목욕하는 것입니다. 목욕이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좋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능이 있고 두통이 감소되고 욕조의 수증기로 인해 기침과 독감 증상을 완화해 주고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더구나 심리적으로 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울분과 분노도 가라앉고 긴장도 풀어주고 불안도 가라앉혀 줍니다. 네 번째, 많이 웃는 것입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과 같은 감정은 웃음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효과가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과거는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성 중 하나가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는 일은 더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로 상처 입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인생에서 후진 기여를 넣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로부터 배우고 깨우쳐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게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웃을 때처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 박동과 뇌파는 안정화되면서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열정과 활력을 이끌어주는 보파민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때 분비되는 그래서 관계의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의 최고 형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앞서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서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그 시절 상처입힌 나쁜 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너그럽게 바라보면 찌뿌렸던 미관도 펴지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덟 번째, 참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 옛 성인들도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는다는 것을 부당한 일에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그저 말없이 피하고 웅크리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에 휩싸여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나무라고 때립니다. 제분에 못 이겨 부하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죠.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얕고 하찮은 것인지 그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참는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아홉 번째, 매사의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탈입니다. 남들 다 아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에 붙여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여러 번 나눠 쉬면서 끝내도 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좀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열 번째, 배설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지녔다고 인간 스스로가 영장류라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고매한 척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존재인 척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땀 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울음도 터뜨려서 눈물도 쏙 빼줘야 마음도 개운해지고 잃었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눈물도 땀도 태소변도 잘 배설되어야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편안합니다. 모름지기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들은 무조건 많이 하고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신만의 좋은 것들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에 더하여 오늘 말씀드린 열 가지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